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2024년에 엔비디아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5개월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시세를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후발주에게 또 이제 기회가 열렸죠. 대장이 앞에 나가서 뭐 나폴레옹처럼 막 일로 나가자 이러니까 이제 뒤에 사람들, 병사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유니퀘스트도 지금 그 공간 안에 있는, 뒤에 뒷공간 안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유통하는 업체가 얼마나 마진이 남고 중요도가 있겠어. 하지만 엔비디아가 워낙에 강하게 가버리니까 그게 확산이 정말 모세혈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유니퀘스트가 유통인데 유통이 비중이 꽤 넓어요.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퀄컴이라든가 칩을 직접적으로 직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리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7대 3, 6대 4 정도나 돼요. 3이나 4나 됩니다. 이 대리상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유니퀘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엣지 AI, 그리고 로보틱스에 필요한 엔비디아 제스 모듈, 개발사 키트 전 라인업, 국내 공급 계약을 따내서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리상이라는 그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제스는 1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AI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엣지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것이 갤럭시 S24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소비자가 체험하게 됐고 앞으로 체험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체험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점유율이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구글이 검색으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챗GPT가 나오자 구글의 레드코드가 발생했죠. 회사에 지금 돌았죠. 왜 돌았죠? 사람들이 원래 구글에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구글에다 검색창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먹을 음식을 치면 먹을 음식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러면 스테이크에 대해서 다 알아보면서 스테이크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또 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챗GPT한테는 한 번 물어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글이 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걸 오픈 AI처럼 못 만들었냐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AI가 확산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다가 AI를 접목을 시켜버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저기 빙에다가 타면 구글에다 검색할 때랑 다른 결과가 나와요. AI가 접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빙 검색력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거기서 AI가 또 접목이 돼버리니까 오픈 AI 있게 마이크로소프트 PPT,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는데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는 처음에 초보라도 다 저게 AI가 만들어줘요. 엑셀도 다 짜주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엣지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야. 다가오지 않는데 나는? 나는 맨날 은행에 무슨 대화하는 AI나 이런 대화할 때 답답해 죽겠는데 맨날 뭐 하면 아직 제가 학습이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랬는데 무슨 감흥이 있냐 했는데 이제 감흥이 오시잖아요. 갤럭시 S24를 사니까 인터넷 없이 통번역이 가능하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하는데 파워포인트 AI가 도와줘. 빙에서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 한 번 검색할 때마다 여러 번 검색할 때보다 더 한 번의 답변을 줘.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전제품에도 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부반도체 이런 것도 뜨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비디아, 제슨 모듈은 많이 팔릴 거란 말이죠. 지금 AI 엣지 컴퓨팅 개발하는 플랫폼이니까요. 이 개발자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진이 적고 중요도가 낮은 유통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엔비디아가 계속 봐주면 갈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니캐스트가 또 하나 있죠. 요즘에 성남시, 사실 대장동 때문에 개발권이 막 어그러지고 말이 많아서 이번 건도 어그러지려고 했어요. 그 백현마이스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옆에 다 그 근처인데 어쨌든 거기에 유니캐스트가 메리치증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지금 DLENC도 있고 건설업체죠. 그다음에 요즘 말 많이 나오는 태연건설도 있고 유니캐스트도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건물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현마이스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서울에 있는 강남 코엑스 그거를 뛰어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규모가 6조짜리예요. 어쨌든 유니캐스트가 이 건물 관리 쪽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 비용을 받는 그쪽에도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슈팅스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유니캐스트도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에요. 1월 달에 1만 1,080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간 다음에 약간 이제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캐스트 일단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1위 업체고요. 거기에다 지금 건물 관리에 대한 모멘텀까지 살아있어서 주가도 좀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좀 살펴볼까요? 네. 2024년도 1월 달에 뚫었을 때 그 뚫은 지점이 지금 2021년도 1월 달 고점하고 2023년도 9월 달 고점 여기를 두 개를 한 번에 날린 거죠. 한 번 쭉 찔렀다가 밀려가지고 월의 종가로는 뚫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한 번 크게 찔리면 살짝 약해져 있겠죠. 지금 다시 1만 원대를 점령하고 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1만 2천 원도 찍을 수 있는 파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해보는 것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유니캐스트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변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의 비중을 절대적인 비중을 많이 싣는 거는 금지 그것을 명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 1만 2천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 구간 이용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